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? 어떻게 꿈속의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죠? 심지어 그 사람이 저를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? 꿈속의 여자 이름으로 불렀다고요.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, 선생님. 꿈속의 그 여자 이름이 뭐였는데요, 은호 씨? 꿈속의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, 선생님? 꿈속의 그 여자 이름이? 아니, 그 뒤에. 은호 씨. 선생님, 제가 은호 씨인가요? 네, 은호 씨. 두 달 전에 여기 와서 상담을 받기 시작한 은호 씨. 왜요, 은호 씨? 선생님, 저는 혜리인데요. 은호 씨는 혜리 씨가 아니라 은호 씨예요. 은호 씨는 혜리 씨. 내, 내가 이 사람과. 같은 사람이라고요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